주말 내내 공기가 탁했죠. 지금도 황사의 영향으로 인천과 충남 등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특히 전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평소보다 3, 4배 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빛은 대체로 맑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전남 해양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4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